이제 버틸 순 없다고 휑한 웃음으로 내 어깨를 기대어 눈을 감았지만 나에게 말해봐 너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볼 수만 있다면 철없던 나의 모습이 얼만큼 의미가 될 수 있는지 많은 날이 지나고 나의 마음 지쳐갈 때 내 마음 속으로 시스러져 가는 너의 기억이 다시 찾아와 생각이 나겠지 너무 커버린 내 미래 그 꿈들 속으로 그 속으로 다시 생각날 거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운사롤입니다 안녕 안녕 끝난 건가요? 아이고 된 거겠죠? 어? 마주머니 인사 못했는데 괜찮아요? 네? 먹을 수 없죠 네? 네? 네?